무언가를 겉에만 바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피부관리 트렌드는 바로 몸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너뷰티라고 하죠. 몸 속에서부터 속건조 꽉 잡았고 피부 노화 딱 걷어차줘야 더욱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체 많고 많은 음식 중에 뭘 먹고 마셔야 봄철 피부관리에 도움이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미용과 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마신다는 이 차 한 잔이로. 차구나. 이너뷰티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콤부차입니다. 진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제가 뉴욕여행을 갔었어요. 재작년에. 그런데 모든 매장에 정말 다 콤부차밖에 안 팔더라고요. 모든 마켓에 솔직히 이게 뭔가 하고 먹어봤던 그만큼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이 콤부차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발효차인데요. 홍차나 녹차를 우린 물에다가 설탕과 스코비라고 하는 홍차, 버섯, 효모균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자연 탄산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 못지않은 청량감까지. 이거 콤러 같아요, 약간. 그래요. 그중에서도 제가 픽한 제품은 바로 아이사의 콤부차인데요. 품질 좋기로 워낙에 유명한 5호 브랜드의 프리미엄 녹차와 홍차를 사용해서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콤부차, 정말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발효되면서 폴리페놀,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비타민,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피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봄철 피부 관리와 노화 방지를 위한 이너뷰티 아이템으로 딱이겠죠. 또 글루크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해독 효과가 뛰어났대요. 간에서 체내의 독소와 결합해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콤부차 효능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도 키워주고 위장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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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